네! 아이들에게 최고의 명곡입니다! 부대의 명곡을 여쭤보는 링크팸의 링크인과 멀리치국의 도시 링크인입니다! 안녕하세요! 링크인입니다! 안녕하세요! 링크인입니다! 이쪽에 링크인! 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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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! 호풍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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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풍컵이 뭐예요? 고맙다! QPM에 니쿤 씨 어머니 나오셨습니다! 사와디카! 사와디카! 맘마미아 출연 때문에 일부러 또 이렇게 한국에서 오셨어요! 우리 어머님들도 같이 다들 인사 좀 하죠! 맞아요! 사와디카! 사와디카! 여자분이니까 시작! 사와디카! 사와디카! 안녕하세요! 어서오세요! 영어는 하시죠? 영어는 하죠? 영어는 하죠? 영어는 하죠? 영어는 하죠! 영재 씨가 영어로 인턴하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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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저기 어머니! 네! 어! 예 마이 선 안아버 유 마이 뷔퍼러 롤러 부터 띠이 엔지나 조 리 띠이 엔지나 조 리 엔젤리나 조 리 니콘씨가 2년만에 투겸 신곡 나왔잖아요 예 예 조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아 여기서 보여주는 게 좀 그런데 조금 애매해요? 좀 섹시해요 좀 섹시해요 예예 많은 거에요 많은 거에요 김영은씨 어머니께서 지금 흥분하셨어 정말 섹시 댄스 하는 거 네 네 이번 안무 이름이 셀프 스킨십이라는 그러면 여자면 필요해요? 아 여자 필요 없다는 거죠 셀프 스택 다행이다 예 Mega 씨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죠 섹시한 뷔퍼러 그렇지 밥 밥 안 kau 해 아유. 아유. 박겸민 씨, 박겸민 씨. 박겸민 씨, 박겸민 씨. 혼자서 만지고 그러는 건가요?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 몸을 자기가 만져요? 안 돼요? 아니 여왕씨. 여왕씨. 그럼 목소리가요? 그럼 목소리가요? 이거 안 돼요? 어머니 해보세요. 어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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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만 음악 좀 주세요. 음악. 음악. 엄마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. 음악. 아 또 그러고 또. 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? 저는 그냥 식하게 그냥. 그윽하게. 한 번 이렇게 웃어주고. 웃어주고. 웃어주고 그냥 가요. 그냥 가요? 네 그냥 가요. 네 오케이. 됐어요. 끝났어요. 우와. 넣어 vol. 웃겨요. 남편이 흉내대요. 웃겨요. 여왕씨. 놀아 Dreams. 이obya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